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되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누굴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예비하시고 사랑하신 귀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주님이 명하신 첫번 순종 침내까지 받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밟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고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갖게 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 증거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를 썩어주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시작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대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대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더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하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한 사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미리 애정하시고 작정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시고 구속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였더다.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핏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핏박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스테반이 최초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죽여야 된다고 가편 찬성을 하고 거기에서 그 스테반이 죽는 것을 친히 목격하고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아직 갑작스럽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직 마음속에 준비가 되지 않냐고 참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해서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한 혹시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다.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직 구원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정말 간절히 구원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공의 하나님 심판자이시며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델전스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이번 하계수양이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델전스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는 돈입니다. 옛날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시대에 그런데 그 노예가 이제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보니까 정말 아주 총명 있게 보이고 저런 사람이 노예로 생활하기는 정말 아깝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그 노예를 산 그 주인에게 다시 돈을 요구한 대로 다 주고 그 노예를 산 거예요. 노예 문서까지 받고 그 보는 자리에서 노예 문서를 찍고 그 노예에게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때 그 노예가 자기 몸값을 갚아야만이 자기가 자유한 자유스러운 몸이 되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돈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착한 부자가 자기의 몸값을 그 자기의 주인에게 지불하고 자기를 사서 해방을 시켜줬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때 대신 지불하는 그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속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값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그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은혜이고 거저고 공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짜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놓으시고 나를 구속해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놓으셨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2절에도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재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재물로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화목재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을 넣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우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 의인이 갑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면 죄인이 갑니다. 천국 갈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인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좀 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 참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규준에서의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준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규준에 합당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한 적도 없고 눈을 흘겨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한 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선만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아주 없다라고 전도서 7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규준에 맞는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착한 일 많이 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담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담을 얻으랴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죠. 그 죄 없는 사람인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다고 말해요. 내가 내 죄값을 갚지 않아도 갚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갚아줬어요. 아 이제는 내가 갚을 죄가 없네. 예수님이 다 갚아 놓으셨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보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으랴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면은 이 믿음은 물론 이 믿음도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 믿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믿음이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랬죠. 이 죄 없이함이 뭐죠? 구원이고 영생이고 죄사함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를 궁일에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상하고 통해하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믿어져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1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브라함의 우선인 유대인뿐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 이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예요. 약속밖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셔요. 회계라는 게 뭐예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회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회계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생명 얻을 회계를 하나님이 주셔요. 회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계수양회 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나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겠습니다. 그게 회계예요.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예 저 구원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대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지도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나 듣지 않을 때나 생각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요. 지식적으로는 알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회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진정 회계하지 않았어요. 회계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지식이 됐건 명예가 됐건 재물이 됐건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버리고 갈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있네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계예요. 회계는 돌아서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걸 포기하고 버리는 마음 그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나는 지옥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움켜쥐는 거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그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하고 복음을 믿어라.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고시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계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셔요. 회계라는 거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셔요?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 아세요? 원숭이를 식용으로 먹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숭이를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높은 나무로 올라가니까요.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어떻게 원숭이를 사냥하는지. 원숭이는 사냥하는지. 원숭이 사냥하는지. 원숭이를 사냥해자는 백부와 사냥하는지. 원숭이가 말씀하는지. 바로 훔 **** 네 원숭이가 사냥 due시장하는지. 원숭이 사냥해자는 사과 안전하다고요. 원숭이 사냥해자는 이 시각 세계가 길어는 어떤 공간에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r Inquisitive가 더 많이 하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뇌가 있는지 모르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뇌가 있는지 못한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가 더 큰 힘이 얻어버린 거에요. 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숭이는 이날 저녁 식탁에 올라갈 거에요 아마. 원숭이가 위험에 처해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메론 씨를 한 주먹 집었어요. 여기서 원숭이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한 주먹 쥐고 있는 그 메론 씨를 포기하면 돼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원숭이는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심판 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지 못하고 친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거 붙잡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 받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믿어지게 해주셔요. 10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각자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 죽었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감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감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은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930년이나 살았어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 천령 죽으리라. 뭐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죽은 상태예요. 이제 천국 가려면 그 죽은 영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돼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뭘 들어야 되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회귀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죽어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심판자, 재판관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편지요. 너희는 거듭났다.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착한 일, 율법을 지켜서 할래?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 말씀은 곧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복음의 말씀이 회귀하는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죄산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뭘까요? 천국은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자기가 힘쓰고 애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육체가 구조를 받으려면 어때요? 자기가 힘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죠. 육신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경 30cm인 이 건설 현장에 구멍을 팠는데 깊이가 90m예요. 세 살 먹은 남자아이가 여기에 놀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어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파헤쳐도 위험해요. 이거 어떻게 구해내죠? 지금 이 구덩이 안에는 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조할까요? 엄마가 이것을 알고 아이 이름을 부립니다. 야 니가 기어나와 그런다고 기어나올 수 있을까요? 깊이가 90m요. 보십시오. 지름 30cm의 좁은 구멍 주위에 구조대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 살 아이가 빠졌는데 구멍의 깊이는 무려 90m. 바닥엔 지하수가 있습니다. 애타는 부모가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쓰지만 겁에 질린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입구가 너무 좁아 어른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땅을 파기도 위험한 상황. 우선 구멍 속으로 산소부터 공급합니다. 고심하던 구조대는 밧줄로 고리를 만들어 양팔 밑을 올가미처럼 걸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수십 차례 시도 끝에 아이는 2시간 만에 환호를 받으며 극적으로 구조됐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크게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저장성에서는 호기심 많은 5살 남자 어린이가 배수파이프관에 머리를 넣었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구조를 받으려면 구조 전문가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이 아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구조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자기가 힘쓰고 애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천국 가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회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요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의 기본 원리가 금관이 뭐냐면은 10편 89편 14절에 의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한 아이다. 인자함입니다.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모순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죄가 호리만은 것만 있어도 그 죄값을 갚지 않으면은 지옥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죄인을 심판해서 지옥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어떤 죄인도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삼아서 천국 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정반대요. 이 정반대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 충돌되지 않고 동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만문을 창조한 창조의 사건보다도 위대한 사건이요. 무슨 사건인가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가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그 죄값을 갚아야 돼.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선 사망이요.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많이 지었던 죄, 적게 지었던지, 큰 죄를 지었던지, 작은 죄를 지었던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에 율법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습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사형 틀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삭선 사망이라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한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는 지옥이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그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법을 만드셨어요. 대속법. 대신 죽어도 좋다라는 법이요. 대신 죽어도 좋은 법은 누가 대신 죽느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요. 하나님의 공이죠. 그런데 누가 죽느냐.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 이게 사랑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정말 그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 큰 사랑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예요.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선물.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혹시 공짜로 뭐 받아본 적 있어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40만 원, 50만 원, 또 20만 원 그런데 누구에게 줘요?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차별이 없어요. 사람 숫자대로 누구든지 다 공짜로 코로나 위로금을 줬어요. 받아보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안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안 받았어요? 몰라서요. 그랬더라고요. 또 알기는 알았는데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받았대요. 반장 통장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와서 이렇게 나눠주지는 않았어요.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줬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가져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공짜로 주는데 가져가라. 뭘로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26절에 호리만한 죄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고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죠. 호리만한 죄라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대신에 사랑의 법, 대신 죽는 법, 대신 갚는 법, 대속법을 만드셨습니다. 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짐승으로서 연습을 했어요. 모형이죠. 자, 근데 이 대속죄물의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해야 합니다.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왜?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양을 잡아옵니다. 그 속죄죄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죄 희생을 잡는 곳에 잡아 속죄를 잡을 것이요. 안수를 해요. 손을 올려요. 죄를 범한 사람이 손을 올립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 지옥이죠. 자기의 죄값을 누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양을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 죄인이죠. 제사장이 이 양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사를 해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한 양이 돼야 됩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 사람은 안수를 해요. 안수하니까 어때요?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 옮겨진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쪽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안수했던 이 죄인이 안수하고 나서 그 양을 칼로 찔러 죽여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양이 죽었습니다. 이 피를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번제다 내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다 쏟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범하고 양을 잡아와서 안수하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 그 죄인은 죽지 않아도 돼. 대신 양이 죽었어. 이걸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고 대속법이거든요. 이런 제사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줄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죠. 성경에 이 그림자가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구약의 복음이에요. 네 가지만 한번 보겠어요. 아담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담하와가 그의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입니다. 그리고 에덴 농사는 쫓아 냈어요. 아담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그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전에 짐승이 죽은 거죠.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을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세기 4장에 보면 아담하와의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두 아들이 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이 동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보자. 형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나바지였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나바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 들에 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처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열나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인은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구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정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인의 재물이 더 낫지요. 그런데 아벨은 풀뜯어 먹고 있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칼로 찔러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을 받은 거예요. 왜요? 아벨 대신에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가 대신 죽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자기 부모님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가죽옷의 유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고 거기서 태어난 우리도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아벨은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잖아요. 가인의 재물은 뭐예요? 인간의 땀이 땀과 정성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예요. 그러나 아벨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신 양이 죽었습니다.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저를 대신해서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먼 훗날에 죄 없는 한 사람 자기 부모님한테 들었겠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돼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아벨은 그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어때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왜? 너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어. 너는 죽지 않아도 돼. 이 양은 먼 훗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피가 없어요. 히브리스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이라 피 흘림이 없다 그 말은 죄값이 안 갚아졌어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이 합법적으로 다 갚아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에 용서 안 해주셔요. 죄는 그냥 눈감아 줄 수 없거든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물어요. 그런데 그 죄값이 예수님의 피로 갚아졌어요. 그래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죄 용서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이라 반대로 피 흘림이 있은 적 사함이 있는이라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에는 뭐예요? 피 흘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리가 없죠. 그냥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애물에 문제가 있어요. 가인의 애물에는 피가 없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의고, 자기 노력이고, 자기 열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유대인 같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치 않아요. 하나님의 의리를 받아들이셔 자기 의의를 내세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왜요? 제사 지냈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요. 믿음도 천국 갈 믿음이 있고 지옥 갈 믿음이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귀신들 하나님 믿어요? 야곱에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도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지 아니라 죽어봐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천국 갈 믿음이냐 지옥 갈 믿음이냐 알아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진위를 알아봐야 돼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이 안 됩니다. 아벨과 같이 믿어야 돼요. 이것 또한 예표이고 그림자이지요. 그 다음에요. 출애국의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6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자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구원을 받죠.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죽인다. 장자는 모든 것의 대표요.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요. 1년대 깨끗한 순량을 잡아서 양푼의 피를 받고 우술초 묶음으로 문자우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문자우설주와 인방이에요. 먼 훗날 우리의 6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예요.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 아니에요? 보세요. 이 피는 다른 피가 아니요. 어린 양 1년대 깨끗한 순량이나 염소예요. 이 어린 양이 바로 먼 훗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발랐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바로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피가 있는 집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원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할 때의 6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우리는 우리의 6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영원히 다 갚으시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은 너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줘요. 사탄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요.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양심 가운데 믿을 때 말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일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림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날 염소 두 마리를 잡습니다. 네이기 16장 9절 10절에 아론은 요하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제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제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라 염소 두 마리요. 한 마리는 요하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대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찍어서 언약계 동편에 한 번 뿌리고 그 속제소 앞에 땅바닥에 일곱 번을 뿌려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때 안수해서 죽이는 그 염소는 침 밖에서 불태워버려요. 이제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 있죠. 아사세를 위하여 염소요. 네이기 16장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산 염소가 바로 아사세를 위하여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여기 보니까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두 손으로 안수했다는 말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아사세를 위한 이 염소에게 전부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정해진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가요. 멀리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광야에 갖다 내버리고 와요. 맹수에게 물어뜯겨 죽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한 마리 염소는 피 흘려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속죄도에 가서 피를 뿌렸고 한 마리 염소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그림자지요. 대속죄죄. 염소 두 마리. 한 마리는 요아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 광야에 내버리는 염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요. 그 염소를 어때요? 죄삭순 사망이요. 한 마리는 피 흘려 죽게 하고 언약계 속죄소 앞에 가서 대제사장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관을 쓰고 가서 피를 뿌려요. 또 한 마리에 살아있는 염소는요. 두 손으로 안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전부 다 옮기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이 염소를 한 사람이 정해진 사람 염소를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멀리 멀리 다 가져가셨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마치 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멀리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짊어지고 가서 맹수에게 무너뜯겨 죽든지 낭떠러져 떨어져 죽든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것은 불안전한 제사예요. 1년마다 이 제사 지내야 돼요. 대속죄일날. 그런데 만약에 1년이 되기 전에 10개월째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죽었다. 2개월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작년 대속죄일날 제사 지낸 그 이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불안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대속법은 일시적인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은 그림자다. 좋은 죄인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있으면 진짜 참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법입니다.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림자은 구약의 모든 대속법은 그림자이고 진짜 이 그림자의 참 형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 대해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구약에 드렸던 모든 죄사는 부도났 버려요. 다 지옥까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지나간 과거에 이뤄났던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구원받기가 더 쉬워요.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을 원치 않냐 하시고 이 제사와 애물은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피 흘려 죽이는 그 제사예요. 이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이요. 왜요? 이건 연습이고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고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물론 이 말씀은 다이시한 말이에요. 애언입니다. 여기서 말한 내가 누구요? 나, 내,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혼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영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데도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로 표현합니다. 엘로힘 할 때 엘은 하나님이요.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인데요. 복수예요. 하나님은 성부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이 세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미의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요. 리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온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주셔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의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아람으로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일까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죽는 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죄가 정결케 됐단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 말이요. 우리는 더 이상 갚을 죄값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았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왔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애언했어요. 그런데 한 아기가 인류 역사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 아기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읽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부족해서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2000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엠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시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30세가 돼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갈릴레엘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일어나셔서 고물에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시라면 태풍아 저리 비껴가라 그러면 비껴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풍랑이 잔잔했죠 죽은 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불렀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이미 죽은 지 4일이 돼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무덤 문을 열라 하시고 나사로야 불렀어요 나오라 그러니까 어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수위가 동여진 채로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 수위를 벗겨서 세마포를 벗겨서 걸어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 된 무덤에 장사 지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났죠 많은 사람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감히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3일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빌리포스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유기지 않냐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단 말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모양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지요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있다고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애려면은 죄를 다 짊어져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성자 하나님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준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권세도 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권세도 있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의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죄 없는 몸을 버리셨다 왜요 우리 죄값 갚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졌습니다 왜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6절에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온 인류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로댕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시켰다구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은 그렇게 외친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정강에 침례를 받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가리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평생 동안 오래 살면 오래 날수록 이 죄짐은 더 무거워져요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죄짐을 벗어야 되는데요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담당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각자 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나의 모든 죄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예요 침례 요하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거예요 고린도우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한 사람이 택한 사람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 큰 사랑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됐죠 그런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됐지만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 죄를 다 짊어지실 의인의 대표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죄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졌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로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여기에 영상을 나눠보겠는데요 이 세상에서도 가끔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체코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라고 해요 그 실화를 단편 영화로 만들었어요 모스트라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거예요 그 강에 철로가 나아졌는데 배가 지나가야 돼요 배가 오면 그 다리를 레바를 내려서 레바를 올려가지고 어때요 다리가 올라가야 돼요 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서 그 철로를 연결해 줘야만이 거기에 기차가 지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철도 이 다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출근을 했어요 어린 아들과 함께 그런데 기차를 이렇게 운행을 하는 그 기관사의 실수입니다 배가 왔어요 다리를 올렸죠 그러면 그 기차는 그 연락을 받고 좀 늦게 출발하든지 속도를 줄이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관사가 잘못해서 열차는 손살같이 달려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아들이 봅니다 아버지 기차가 와요 너무 빨리 와요 이 다리를 내리세요 못 내려요 그래서 그 아들이 수동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내리는데 빨려 들어가 버려요 만약에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작동을 시키면 그 안에 안에 들어가는 그 아들은 죽어요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들을 죽이냐 이 기차에 타고 있는 수백 명의 그 승객을 죽이느냐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을 죽임으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대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보세요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 향기 길을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죽음을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당신이 울고 힘든 얼굴 당장에 나의 부발이 향하길 원해요 대기를 내가 더 이상한 당신이 대신 당신이 향해 나의 부발이 나의 부발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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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깨끗해졌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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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포효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는 것은 모세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어요 일련된 깨끗한 순량을 잡아서 피를 발랐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십작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죄값을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믿지 않냐 하면 그 사람에게는 혈액이 없어요 오전에도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염소와 성화가 필요하니 하고 오직 자기 필요하니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속죄는 가리운다 덮는다 죄값을 대신 갚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죄를 얼마만큼 가리우고 덮우고 갚아주셨느냐 영원이요 영원히 갚았어요 내 과거의 죄 개인으로 보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갚아져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죄 과거의 죄 과거의 죄 피로서 두 말을 했고요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삶의 모든 죄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렇게 하셨어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은 너는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이다 라고 의롭다 하셔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들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순간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게 돼요 자 자 그 다음에요 성경에 도마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마라다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다 성경이 말씀하는 도마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도마라 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도마리라는 말이라 속죄한다 속죄도 가려운다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뭐하는 자라고요? 도마라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값 다 갚았는데 우리 죄를 묻지 않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써 다 도마랬어요 얼마만큼 도마랬어요? 다 덮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10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어땠다고요? 덮으셨나이다 얼마만큼 도마랬을까요? 영원한 속죄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영원히 다 가리웠다 덮었다 도마랬다 도마랬다 그 말이에요 자 얼마만큼 도마라 하셨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하나 찍으세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4번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도마라 하셨어요 큰 죄 작은 죄 원죄 뭐 자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평생 동안 짓는 나의 모든 죄 앞으로도 앞으로 미래의 지을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로서 이렇게 도마라 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무엇으로 도마라 했느냐 예수님의 피로 도마라 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이다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까 대속제 1날 아사세를 이용한 염소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한 사람이 끌고 간다 그랬죠 멀리 멀리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짓는 죄지만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참영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멀리 옮겼습니다 찾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깊은 바다에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깊은 바다에요 우리나라 서해바다 동해바다라고 만약에 명명이 돼 있다면 안심이 안 됩니다 어부의 그물에 만약에 내 죄가 걸려 나오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죄에 대한 심판 받아야 돼요 근데 깊은 바다에요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겨 사라진 같이 도마라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죄를 다 가리오고 덮었고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은 이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 구속은 구원입니다 믿으면 구원해 주겠단 말이 아니요 구원해 놨으니까 믿어서 이 구원을 선물로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사진도 나오고 이름도 나왔죠 아버지가 위도관이 조속이 귀가하기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한다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성공해서 돈 벌어서 큰 차 사가지고 돌아가야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만약에 병이 났어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집에는 돈이 있어요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만약에 죽었다고 합시다 왜 죽었어요 돌아가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왜 지옥 가지요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돌아가는 건 믿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부자집입니다 아들 세 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돈 1억 원을 훔쳐 도망가 버렸어요 부자는 부자죠 둘째 아들은 천만 원을 훔쳐 갔어요 막내 아들은 10억 원을 훔쳐 갔어요 정말 부자네요 그래야 아버지가 이 세 아들이 다 돈 훔쳐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이제 돌아오기만 해봐라 혼내주겠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안 돌아와요 아들 세 명이요 부자요 돈보다도 더 귀한 게 자기 세 아들이요 이 부자인 아버지가 광고를 내요 신문 광고를 내요 아들들아 돌아오라 다 용서하겠다가 아니에요 용서했다 성경에도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놨으니까 돌아오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들들아 돌아오라 다 용서했다 주신 돌아오면 100억 원짜리 빌딩을 하나 준다 그런데 신문 광고 냈는데요 큰아들 광고 보고 안 돌아갑니다 얼마 훔쳤어요? 얼마 훔쳐 가세요? 둘째 아들 광고가 나왔는데 자기 사진도 나왔는데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지도 안 해요 광고 보지도 않습니다 안 돌아가지요? 막내 아들 광고 보고 돌아간다 큰아들 얼마 훔쳤다고요? 1억 훔쳤어요 둘째 아들 천만 원 막내 아들 10억 원 훔쳤어요 누가 제일 죄가 커요? 막내 아들이죠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돌아간 아들은 죄를 제일 크게 짓는 막내 아들이 돌아갔어요 누가 제일 효자요? 누가 효자요? 막내 아들이요 이 부자 아버지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니요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누가 100억 원짜리 빌딩 한 채 경품으로 받는가? 몰라요? 막내 아들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고 영광의 멸류관과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요 돌아가는 것은 믿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믿는 건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 거듭남, 죄사함, 구원 표현만 다르지 낱말만 다르지 단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위에 나와 있는 구약의 그림자를 또 그림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좀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모세에게 너는 급히 노수로 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불뱀 모양으로 만들라 그 말이요 장대 높이 매달아라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라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얼마나 급히 만들었겠어요 장대 높이 매달았습니다 외칩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노뱀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다 보여요 장대 높이 매달라서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밀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복음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어쩌더라 살더라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노뱀을 쳐다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쳐다보면 돼요 이 구약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노뱀도 나무에 매달렸고 예수님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죠 여기는 참 영상이고 여기는 그림자요 그림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봤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다 살았어요 이제는 참 형상입니다 다 이루었다 염수와 성환이 필요하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덮었다 영원히 다 가리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예수님의 피로 갚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갚을 죄가 없어요 내가 받을 형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믿어라 그런데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쉬우냐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그림 한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쳐다봤죠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돼요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제는 죄가 없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인정해줘요 아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게 뭐예요 이사야 45장 22절에 구의학 성경에도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뭐라고요 악망하라 우러러 바라보라고 말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어쩌자고요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누가 보금 23장 39절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일은 그것은 천지반문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제 구원받아야 될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은 그 어려운 일을 해놓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보금 23장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오른쪽 왼쪽 강도 두 사람이 매달렸잖아요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런 아이다 부지중에 짓는 죄로 십자가 밑에서 저주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는다 믿었어요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지저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천국 가면은 이 강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야 그거 참 편리하다 죽기 전에 그냥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가네 나도 그래야겠다 정말요? 그런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뭔가 보답하고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지 구원 받자마자 죽어서 천국 가버린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 천국은 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없어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두 사람 중에서 이 한 사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즉각 약속해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강도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평생 동안 나쁜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기 앉아계신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이 강도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만약에 강도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갔는데 내가 구원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이요 고통스러워서도 슬피 울고 일을 갈지만 억울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갔는데 그때 안 믿었어 왜 안 믿어졌죠? 구원 받아 천국 가는 거 관심 없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거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붙잡고 있었어요 그걸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요 지옥 갈 죄가 딱 하나를 했죠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은 왜 가느냐 죄가 많아서 간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죄가 딱 한 가지요 무슨 죄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으면 되죠 근데 그 믿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직까지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번 학예수양의 때 1차 학예수양의 때 구원받지 못하고 하산하실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확실히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믿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남은 생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냐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나의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멋지게 가치있게 사시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오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갑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썩지 않냐고 새하지 않냐는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 귀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남은 생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